마디 맘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기쁜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짱 오늘은 어픈 블루 엔젤 아 블루 엔젤 윙 이름도 어렵네 블루 엔젤 윙 철학 이거를 분갈이 하려고 합니다 으 제가 요새 조금 철하에 빠졌어요 예 왜 그럴까요 이것도 안개인가요 물 퍼주는 게 어디 갔나 떠서 으 으 으 뭐 이유가 이르의 느 손을 한단에 두개 세포부 요구티트 아 좋고 그릇뒤 계수품 계수품 에이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